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올해에도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찾아온 큐베이스 업그레이드 40% 세일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세일은 오직 아티스트 버전과 엘레먼트 그 이하 버전 AI나 엘리 같은 이런 버전을 쓰는 분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홈페이지 그러니까 steinberg.net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바로 큐베이스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바이 큐베이스 11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 나옵니다. 프로 등급, 아티스트 등급, 엘레먼츠가 이렇게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티스트 버전과 엘레먼츠를 구입하는 거에는 이 바이 하는 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번 세일은 이걸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프로 버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프로 버전을 구입하는 거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세일이기 때문에 전 유저 대상이 아닌 이미 이걸 가지고 계시는 한정적인 유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유념해 주세요. 바로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세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세일을 막 이렇게 대폭 홍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는 살만 알 정도로 또는 아티스트나 엘레먼츠 그 이하 버전을 쓰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메일적으로 홍보만 갔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풀 버전 가격 그대로죠. 업데이트 그대로예요. 에듀케이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용 그대로예요. 근데 어디가 세일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항목만 세일이에요. 그럼 업데이트는 뭐가 업그레이드는 뭐냐? 스테인버그 이 회사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업데이트는 등급은 같은데 숫자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 숫자로 올라가는 걸 업데이트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업그레이드는 아예 등급이 다른 거. 아티스트나 엘레먼츠나 엘리나 에이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등급이 다른 경우 그거를 프로 버전에 이렇게 상위 등급을 올라가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일은 업그레이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항목 보세요. 세일 안 해요. 업데이트? 세일 안 해요. 업그레이드 눌러볼게요. 그러면 세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게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유로 정도 세일하죠. 이건 뭐냐? 오른쪽 보시면 아티스트 버전에서 프로 버전 올라가는 거. 프로 11 최신 버전이죠. 뭐 그런 프로 10.5나 프로 10으로 올라갈 수 없으면 못 올라가요. 오직 11. 그러니까 11 버전 최신으로만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아티스트 11 버전과 아티스트 6 버전. 이게 사실 갭 차이가 굉장히 큰데 가격이 동일해요. 업데이트 가격이. 6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오래 버티고 인내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또는 이걸 가지고 옛날에 언젠가 구입했는데 안 쓰고 그냥 방치해뒀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최신 버전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 가격입니다. 149.4유로가 오늘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100유로 할인받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교육용으로 사는 가격보다도 교육용은 항상 할인을 해주죠. 교육 관련 어떤 학생이나 교직원, 강사, 교수 뭐 이런 분들한테 할인해주는 건데 이거보다도 지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아티스트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밑에 거예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제 뭐냐면 엘레먼츠, 엘리, 에이아이 뭐 그리고 에센셜 스튜디오, SX, SL 뭐 이런 거 이거 진짜 오래된 것들인데 이걸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방치된 게 있다. 어쨌든 다 묶음으로 이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격 292.39유로도 에듀케이션 아까 교육용보다도 저렴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엘레먼츠는 웬만하면 돈 주고 사지 말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어요. 지난 영상에서 아티스트와 엘레먼츠와 프로 버전의 등급 차이 뭐 이런 것들과 어떤 기능 차이 그리고 큐베이스 11 버전이 되면서 11 버전이 되면서 아티스트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런 어떤 얘기들을 다뤘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그 영상에서 엘레먼츠는 비추천이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나 AI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 똑같은 이런 세일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엘리나 AI는 하드웨어 같은 거를 구입하시면은 무료로 받는 그냥 보너스처럼 껴서 받는 뭔가 번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큐베이스 엘리 AI 근데 체험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에이 체험판이지 뭐 그냥 뭐 데모지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방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제품을 살 때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을 주고 사진 않거든요. 무료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그거는 곧 교육용보다도 더 저렴하게 내가 큐베이스 11 최신 버전 프로 등급 최신 버전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주변 지인들이 나는 뭐 로직이나 스튜디오원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데 뭐 하드웨어 마스터 건반이나 인터페이스 샀더니 야 이런 거 주더라 너 쓸래? 완전 땡큐죠. 바로 받아 와가지고 어 야 고맙다 뭐 이러면서 야 밥 한번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아니면 소정의 무슨 뭐 조금의 그냥 야 용돈으로 써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엘리나 AI가 주변 지인들이나 나한텐 없지만 지인들이나 친구한테 있다? 그러면 냉큼 받아오시면 그게 바로 곧 돈입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으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줌에서 나온 이 H6라고 하는 레코더인데요. 뭐 ASMR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 디자인이나 사운드 채집이나 뭐 이런 거 간간히 할 때 이제 아주 정말 좋아요. 이 레코더가. 그래서 예전에 한 3, 4년 전 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스티커의 R. 큐베이스 엘리와 웨이브랩이라고 요거는 요즘에 이제 마스터링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어쨌든 엘리버전이 그냥 무료로 포함되어 있다. 프리번들 소프트웨어. 이거 있다? 땡큐입니다. 이게 거의 10만원 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로 받지만 나중에 업데이트 세일을 하거나 이럴 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인포메이션 뭐 돼 있고 요렇게 코드가 있어요. 요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엘리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누구한테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코드가 써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미 프로버전 최신 버전 이미 쓰고 있어가지고 그 이걸 구입했을 때도 엘리버전 받았을 때도 이미 프로 큐베이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버전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아니면 누구 고마운 사람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액세스 코드로 먼저 엘리버전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요 가격으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사실 핵심이에요. 아무래도 스테인버그 이 회사에서는 큐베이스 프로 버전을 자꾸 쓰게끔 유도하려고 봄만 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꼭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름 세일은 항상 연례 행사처럼 모든 유젤 대상으로 전 제품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40% 세일을 하고요. 봄에는 이렇게 하위 등급을 쓰는 분들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세일을 하는데 포인트는 L이나 AI 등급 정도를 무료로 어디선가 받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2.39 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교육용으로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임포턴트라고 써 있는데 USB 동글키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써 있죠. 근데 아티스트 보세요. 아티스트 등급에서만 없어요. 아티스트 등급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동글키를 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동글키 없이는 프로 버전과 아티스트 버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버전을 쓰고 계셨다. 그럼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엘레먼트, 에이, 에이아이 뭐 이런 걸 쓰고 계신 분들은 동글키 없이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동글키를 따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큐베이스 이 회사에서도 구입은 할 수 있지만 바다 건너 오기 때문에 배송료도 좀 더 덜고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해 보시면은 한 4, 5만 원 사이 정도로 나옵니다. 아무 데서나 구입하셔도 돼요. 그냥 빈 동글키를 받는 거예요. 빈 동글키를 구입하셔가지고 설치 과정 중에 그거를 컴퓨터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이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구입을 해두셔야 편하게 설치하셔가지고 실행까지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동글키를 꼭 구입하셔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퀘이먼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사양 관련된 건데요. 윈도우 경우에는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윈도우는 10 버전을 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뭐 윈도우 7이나 8 뭐 이런 거 쓰는 분들 거의 없죠. XP 이런 거 이제 뭐 완전 끝났죠. 근데 맥 쓰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 질문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나는 아직 하이시레라나 엘캐피탈 뭐 이런 OS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오래됐는데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지언정 뭔가 오류가 발생할 형성도 무지 크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설치가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큐베이스 최신 버전은. 그렇기 때문에 모하브, 카탈리나, 빅서 이렇게 최신 OS로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큐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설치하는데 좀 오류 안 생기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큐베이스 아티스 버전, 엘레먼츠, AI, 엘리 이런 하위 등급을 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일 소식 말씀드렸고요. 여름에는 매년 그래왔지만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세일을 하거든요. 그때도 한 40% 정도 세일을 해요. 항상 매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나는 세일 안 하냐. 난 프로 예를 들어 6.5 쓰는데 나는 11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세일 왜 안 하냐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이거 가격이 왜 이리 비싸 이러면서 그런데 여름을 기다리세요. 여름 기다리시면 세일 분명히 합니다. 그때 또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요. 프로 버전 중에 숫자 하위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그때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설치 과정이나 아니면 큐베이스 등급에 대한 비교나 아니면 작년에 세일했던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의 지난 영상들에 다 담겨 있습니다. 큐베이스로 검색해보시면 지난 영상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하고 좋은 소식과 정보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롤크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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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